이 시간 밥 먹고 잠이 솔솔 오는 이 시간 누가 또 왔나 본데요 아이고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보네 얼른 일어나봐 승윤이 아니 승순아 여상스러운 옷 입구 대체 뭐라는 거야 나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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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아 기억나다 아 우리의 흥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줌바 댄스를 배우시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들과 함께 줌바 댄스를 함께 추면 흥이 막 살아나지 않을까 오늘은 긴장 좀 풀고 승수를 믿고 신나게 즐겨보자